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좌우 얘기하려다가 헷갈렸습니다. 장용진 아주경재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인가요? KBS 앵커가 볼펜이 일본제 아니냐 항의를 시청자가 해가지고 클로징 멘트에서 주말이었군요. 주말에 주말 앵커가 마지막 클로징에 이거는 국산입니다. 이렇게 클로징을 하고 끝냈대요. 그만큼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거죠. 일본제냐 아니냐 불매운동도 좀 가열이 되고 있고 저도 그래갖고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제가 노안이 와갖고 잘 안 보이였는데 이것도 한국제더라고요. 이게 국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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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 네. 모. 네.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운동까지는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맥주를 사러 갔어요. 편의점이에요? 한 채 오차도 없이 국산 맥주로. 한 채 오차도 없어. 뭐 더 이상 생각도 없이. 벨기에 맥주 이런 거 산 거 아니니까? 그것도 혹시나 제가 잘 모르는 일본 상품일 것 같아서 그냥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냥 국산 맥주를 마십니다. 지금 일본 맥주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지난달에 한 30% 떨어졌다라고 하더니 이번 달에 들어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그래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실은 아사땡 맥주는요. 지금 우리나라 우유회사가 그걸 수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요? 저도 그 얘기 거기군요. 깜짝 놀랐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재고가 쌓여서 걱정이 태산이 나와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산 제품을 거의 쓰지 않는데 볼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본산을 쓸 바에 차라리 유럽산을 쓰겠다고 이런 식으로 섞였기 때문에. 친유럽하시군요. 아니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법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학문들이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학문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많죠. 어느 순간에 보면 아니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배울 바에 차라리 본토 가서 바로 배우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아마 그쪽 영향을 좀 받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왜 그 옷 같은 경우에는 무인양땡 그거를 좀 많이 입었었어요. 그런데 이참에 그 옷들 중에서 낡은 것들을 싹 정리하고 새 옷들도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밤에 맥주 집에서 한 잔 먹는 게 낙인데 이게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한다 이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뭔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예전에는 참 일본 맥주 좋아했었습니다. 은근히 4개 만 원 하고 이랬잖아요. 샀는데 이제는 안 갑니다. 절대 안 먹고 싶어요. 주말에 어디 쇼핑몰 지나가는데 요새는 많이 얘기하는데 유니클로 같은 매장이 있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SPA 제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한 시즌을 망치면 그 다음 시즌 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해요. 그래서 국내 철수까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요를 하고 싶지는 않는데 제가 손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 그런데 이게 사실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불매운동 해봤자 우리만 손해 아니냐. 그리고 반일감정 자극해봤자 결국 우리가 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박지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문화라는 게 좋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 또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생각하고 있는지. 일본이 지금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한테 시비를 걸고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당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일본 있는 나라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것도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을 뿐더러 또 이걸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폄하할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일본이라는 걸 거쳐서 조금 특별해지긴 했습니다만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소비자법률상 정의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특히 사실 소비재를 불매운동한다고 해서 일본한테 큰 타격을 믿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의 표시다 단계 단합된 의견의 표시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일본한테 오히려 밑보여서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우리는 질 거다. 아니 해보지도 않고 지게 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솔직히 화가 확 치밀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일본의 1인당 소득으로 치자면 일본의 80% 수준까지 왔고요. 물론 경제 규모상으로는 일본의 2.5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은 거의 80% 수준. 수출액수로 하자면 일본이 7천억 달러 우리가 6천억 달러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까지 왔다면 우리가 그렇게 옛날처럼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질 거다라고 말하기는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외국의 특히 이스라엘이 예를 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보세요. 자기들보다 몇 배로 강하고 몇 배로 석유를 통해서 몇 배로 잘 살고 있는 아랍 지역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일본한테 질다. 질 거다라고 미리 단정 짓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제품들은 얼마나 되고 이번에 불매운동 때문에 어느 정도로 소비가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정리해볼까요? 사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것 중에 일본 제품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사무용품 중에서 제로땡이라는 복사기 많이 나오죠. 리땡이라는 신도리땡이라는 복사기도 있고 이런 제품도 전부 다 일본산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거의 또 일본에서 거의 부품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조립하고 그다음에 지분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종류도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스키나 이렇게 제가 겨울에 스노우보드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작년에 무릎을 좀 다친 뒤보다 안아무고 있습니다만 스노우보드 복옷 같은 경우도 일본산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맞네요. 볼펜 중에서는 모 땡땡은 국산입니다만 조종사 볼펜 있죠? 이건 또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없는 거를 찾는 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신발 가게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불매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온라인인데 80%까지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1번째는요? 화장품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시세이 땡 이게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여행 상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달 들어서는 거의 신규 매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갑니다. 자동차도 많이 떨어졌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요타의 렉서스 같은 경우는 강남 소나타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강남 지역에 주부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는 거의 신규 계약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 자동차는 그런데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불매운동이 쭉 확산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사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SNS 같은 데서 이런 브랜드는 1번째다 이렇게 서로 정부를 공유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건가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봐야 되거든요. 소비자권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124조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소비자 권리 중에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거나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닌데 한국 건데... A라는 제품은 한국 건데 일본산이다. 예를 들어 미국산인데 일본산이다. 그래서 매출이 확 줄었어요.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업무방해죄로 문제를 제기하면 업주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들이 있죠. 노어 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 개설한 사람도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일본산인지 아닌지 따져서 올려놔야 되지 그거를 실수하게 된다면 본인도 법적인 문제에 헤말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틀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가 약간 논쟁이 뭐냐면 지금 청취자분들도 이런 말씀 보내주셨어요. 그 5644님이 거기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은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유니클로 얘기했는데 유니클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한국사람들이잖아요. 유니클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유통업계에는 상당히 이전이 이동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니클로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 불매운동한다고 우리 일자리 읽는 거 아니다. 라는 글을 올리는 유니클로 직원들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소상인들한테 피해가 간다. 글쎄 소상인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피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막연하게 소상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불매운동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정교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피해를 입는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어떤 상태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면 그걸 또 피해가면서 정교한 불매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법적으로는요. 예컨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도 뉴스에서 본 건데 택배 하시는 분이 나는 일본사는 배달하지 않겠다. 이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만약 개인사업자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그렇게 내 사업 방침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가능한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차니까 주의해 줄 수 없다. 너 기름 안 판다. 너 나가라. 가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법에 이런 게 자동차 관리법이나 석유사업법에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오일이나 이런 게 없으면 못 가는 상황이라면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 빼고는 만약 나는 못 팔겠다라는 게 괜찮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손님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계약 자유입니다. 계약 자유. 그래요? 나 음식점 하는데 나 이런 손님 안 받아. 노키즈 존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우리 영업소에는 아이가 도롤 수 없다. 메세 밑으로. 똑같이 나는 문신을 하는 사람을 못 도롤게 하는 그런 어떤 영업 방침도 있고 마찬가지로 손님을 가릴 수가 있는데 못 가리는 업종들이 있죠.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응급 의료기관. 그런 경우는 손님을 가릴 수가 없어요. 특정한 거 빼고는 대부분 원칙적으로는 계약 자유이기 때문에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까지는 없죠. 그럴 것까지는 없겠지.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약간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논란이라고 할까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에이컨인데 편의점 같은 건데 이게 일본 건지 미국 건지 한국 건지 지분 관계 같은 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좀 있죠 지금. 지금 이게 보면 억울한 업체가 있고 억울한 척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저기 상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CU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많은 사이트들에서 일본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패밀리마트였거든요. 패밀리마트가 없어지고 CU가 된 것인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본 바라도 그래요. 50% 이상이 보관그룹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일본 기업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CU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기업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억울한 척한다라고 말하고 이게 조금 논란거리 있어 보이는 것이 물론 제 판단입니다. 조금 논란이 있어 보이는 것이 다이소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일본 다이소로부터 상표라든지 영업 방식을 가지고 왔죠. 하지만 지분의 70%는 국내 기업인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품의 대부분 역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표는 일본 거고 지분의 30%도 일본 거. 그다음에 일본 본사에서 한국에 있는 다이소 약 1200개 매장을 자신들의 매장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이런 소개 문구 소개 광고가 또 확인된 사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븐일레븐이죠. 국내 3위 브랜드 업체라고 하는데 이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우리나라에 세븐일레븐이 들어올 때는 미국 기업이었어요. 세븐일레븐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기업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주식회사거든요. 주식을 또 지분을 얼마 갖고 있냐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본 기업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찾아서 불매운동하기 맞지 지분 기업 다 따져가지고 아이고 25%나 갖고 있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더 좀 정교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겉모습은 국산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완전히 일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도 일본 거 기계도 일본 거 원료도 일본 거 자본도 일본 거인데 국내 노동력만 합쳐가지고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는 조미료도 그랬고요. 그렇죠. 분유 제품도 거의 대부분 그랬다고 그래요. 요새는 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참 불매운동 관련해서도 여기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꽤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사 표현이다. 네. 그거죠. 일단 이렇게 좀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기본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불매운동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장용진, 아주경재 기자님 두 분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간은 8시 46분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